우리 저 김형형 선수 얼굴 계속 잡아줘요 나는 저기 김형형 선수 얼굴만 봐야겠어 웃나 안 웃나 김형형 선수 얼굴만 봐야겠어 意团 Julg1 망vens 쟤 이광수 아니야 진짜 광수지 같아. 야 너 광수지. 진짜 광수지 똑같다. 너 한 것도 없잖아. 화이팅. 누가 뭐 많이 한 거야. 아이씨. 어떻게 해야 돼. 잘한다. 너 어떻게 바꿔. 잘한다. 잘한다. 그냥 웃겨도 돼. 아 쟤 왜 이렇게 웃기냐. 영경아. 아 재밌다 너. 오케이 오케이. 보민은 받아. 손으로 받아. 발 벌려 발 벌려. 알았어. 그렇지. 그렇지. 김영경 선수가 너무 정색하고 명령을 계속해서. 오케이 오케이. 아 기억을 안 놨다. 지금. 난 기억을 안 놨어. 지금 놀랜 거야. 놀랜 거야. 놀랜 거야. 원래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. 고필 씨. 게임에 집중한 거니까. 아니 배고픈 거야. 누구 때문에 돈 벌었어. 솔직히 우리가 다 깔아주고. 그래 맞는 말입니다. 누구 때문에 돈 벌었냐고. 여기 지효 언니가 기억해가지고. 붙였잖아 너네. 성공했어 못했어. 얘 성공 못했어. 지효 언니 성공했다. 아니 지효 언니가 성공했다. 근데 지효 언니 뭐야. 지효 언니 인근이야. 장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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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아니.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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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기다